바삭바삭 먹은 치킨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완성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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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t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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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yclog 우리 마늘 슬라이스 있잖아 아 맞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게 해야 돼 오 좋은데? 이 택시가 다 먹으면 되겠네 응 파스타 전용 냄비가 없어요 구겨둬 맞아? 그럼 안 그러면 불에 넣고 꼭 저어줘야 돼 그래? 안 그러면 냄비에 볶고 자기네들끼리 붙어서 나중에 불쌍사랑이로는 사 근데 파스타 전용 냄비가 있어 응 사준다고? 응 그게 진짜 깜진한데 원래 요리는 정밋빨인 거 알지 맞어 어차피 내가 그거 사도 오빠가 나보다 파스타 먹는 양이 많잖아 응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오빠를 위한 거 아닐까? 오빠가 나보다 양이 많아 맞아 왜 안 나 뭐 왜 안 나 왜 안 나 안 익었다. 안 익었어? 응. 안 익었다. 안 익었다. 안 익었다. 안 익었다. 야채 2개 마늘 닭고기 고추 양파 양파 마늘 고추냉면 계란 고추냉면 고추냉면 약간 볶아볼 부추 고춧가루 고추냉면 김치찌개 고기 청양고ppo 고춧가루 진짱 잘 먹었을 때 많이 뿌려 완성! 우와 이거 먹자 그래 이거 먹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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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주